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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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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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나는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거야. 웃으며 이상한 말을 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증인과 물적 증거가 모두 있으므로 임설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임설은 마침내 입을 열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네, 이 사건은 제가 했습니다. 나는 조릴린에게 도움을 청하고 쉬어오딩을 죽이러 같이 가자고 부탁했고 공장문에서 쉬어오딩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못 봤으니 산 아래로 산책하러 가자고 했어요. 쉬어오딩은 항상 나를 신뢰하고 좋은 친구로 여기기 때문에 나와 함께 갔습니다. 찬 아래에 도착했을 때 나는 산에 아름다운 꽃이 있다고 하면서 그녀를 속여 산에 올라가게 했어요. 그러자 조릴린이 숲에 숨어 있다가 뛰어내려 쉬어오딩을 렌치로 여러 차례 때리고 쓰러트려 바닥에 피를 흘렸어요. 우리는 쉬어오딩이 죽은 줄 알고 그녀의 옷을 벗기고 그녀의 보석과 시계를 빼앗고 강간하고 살인한 것처럼 위장했어요. 그리고 준비한 휘발유를 가져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떠났습니다. 쉬어오딩을 너무 잘 알고 경찰이 시신을 알아보고 나를 찾아낼까 두려웠기 때문에 시신을 불태우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휘발유통을 가지고 원래 장소로 돌아왔고 쉬어오딩은 죽지 않았었고 부상을 입은 채 필사적으로 산을 기어 내려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나는 재빨리 조릴린에게 그녀를 잡으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조릴린은 무서워했으며 마음이 약해서 쉬어오딩을 잡지 못했어요. 나는 달려가서 그녀를 잡아 목을 세게 조였습니다. 쉬어오딩은 몸부림치며 나에게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멈추지 않았고 쉬어오딩 의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조릴린도 달려와서 그녀의 목을 밧줄로 목 졸랐고 우리는 함께 온 힘을 다해 쉬어오딩을 죽였습니다. 차례 후 우리는 시체에 휘발유를 붓고 불태웠습니다. 의외로 불이 너무 크게 번져서 높이가 몇 미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모두 겁에 질려 휘발유 캔을 들고 빠르게 뛰어내렸습니다. 나는 보석을 조릴린에게 주고 가장 귀중한 시계는 내가 가졌습니다. 왜 조릴린이 당신의 살인을 도왔습니까? 조릴린은 쉬어오딩을 전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이용했어요. 조릴린은 여기서 가장 못생긴 소년으로 어릴 때부터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는 내 이웃이고 그가 항상 나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쉬어오딩을 혼자서는 상대할 수 없어서 그를 이용해서 죽이려 한 것입니다. 차린 후에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사실 돈이 없어서 거짓말을 했어요. 나는 그를 죽인 후 조릴린과 결혼하겠다고 그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조릴린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고 어머니는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 어리석게 쉽게 속았어요. 그땐 그 사람이 멍청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입으니까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이제 말해보세요. 왜 쉬어오딩을 죽였습니까? 당신은 어떤 원한을 품고 있나요? 우리는 원한이 없어요. 그럼 왜 쉬어오딩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나요? 나는 그의 아버지 라우딩에게 복수하려 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 늙은 변태, 개자식, 나는 그를 저주합니다. 나는 그가 쉬어오딩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그놈의 어린 딸을 죽이고 그가 평생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자세하게 말해봐요. 내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실 겁니다. 제가 16살이었을 때 학교 전체가 제가 낙태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자주 저를 꾸짖으셨고 저는 공부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의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아 절대 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취직해서 돈 벌 생각만 했어요. 당시 쉬어오딩의 성적은 나보다 나빴고 아버지의 인맥으로 낙양으로 보내져 전문대학에 다니더군요. 나는 그녀를 매우 질투했고 그녀가 모든 면에서 나보다 열등하다고 느꼈지만 그녀는 나보다 더 잘하고 있었어요. 당시 저는 실직 상태였고 매우 불안했어요.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저는 쉬어오딩의 아버지 라우딩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는 공장장이기에 일자리를 주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내가 그와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는 처음에는 무시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식당에는 정식 직원과 임시직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어요. 일은 쉬운데 일주일에 며칠 이상은 할 수 있다. 이 직업은 보장된 직업이고 수입도 좋다고 하면서. 하지만 내가 자격 조건이 안 되어서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말을 한 건가요? 물론이죠. 그는 나의 어려움을 듣고 나를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때 나는 18살이었고 그 사람은 40대였는데 평소에는 의젓한 사람인 척하는 성격이어서 계속 삼촌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 저는 이 일을 너무 하고 싶어 애원했고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는 우뭉스런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떤 식으로 나에게 감사한 것을 보답하겠냐고? 그가 말하면서 내 허벅지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는 전혀 화를 내지 않고 너는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닌데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가냐? 며칠만 같이 자면 취직을 할 수 있는데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너희 어머니처럼 평생 집에 있어라. 나는 공장장이다.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 공장에 취직하려면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취직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확실히 취직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가 당신을 유혹했다는 건가요? 라오딩 이 사람 알고 보니 나쁜 사람이었구만. 그 놈은 위선자이고 등 뒤에서 더러운 짓을 많이 했어요.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두 달 후에 나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보았지만 정말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어요. 나중에는 오빠 둘에게 돈을 빌려 선물도 사주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음란한 미소를 지으며 내가 가진 게 뭐냐? 그렇게 해서 직업을 바꿀 수 있겠어? 이 말을 하면서 그는 다시 내 허벅지를 만지작거리며 내가 낙태를 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누구와 섹스를 하든 무슨 상관이야? 나는 절박해서 그의 유혹을 거부하지 못했어요. 그날 나는 그 사람과 동침했고 나중에 그의 연인이 되었어요. 그 사람은 40대이고 당신은 18살이에요. 단지 직업을 위한 것인가요? 외양이나 정저우에 가면 기회가 많잖아. 왜 이런 일을 해야 해? 기술중등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취업은 어렵지 않을 것인데 그래서 취업했나요?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저는 작은 지역 출신 소녀이고 평생 공장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나는 현성 외에는 어디에도 가본 적이 없으며 감히 낙양이나 정저우에 가서 일할 수 없었어요.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는 거짓말을 했어요. 정규직이 아니고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임시직이었어요. 나는 매우 화가 나서 그 사람이 나를 속였다고 말하였지만 계속 나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아주 뻔뻔하게도 자기 조건대로 따라오면 좋은 일이 될 거라고 하더군요. 내가 하는 일은 일주일에 2, 3일 정도 일을 하니까 너무 편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의 몸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냐? 잃어버린 꽃과 버드나무 하나뿐이다. 비웃었고 나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지만 그는 다시 나를 위협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큰오빠, 작은오빠 모두 우리 공장에 있고 너의 오빠둘은 여전히 임시직인 걸 알아야지. 장난을 하면 너도 너의 오빠 두 명도 좁겨나가게 된다. 당신 아는 18살이었고 사회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서워서 감히 말썽을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몇 번만 같이 자자고 했으나 나중에는 노조에서 해고하겠다고 위협하여 수시로 같이 자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1년 넘게 지속됐고 그 후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내가 임신했어요. 이 새끼는 자기 쾌락에만 관심이 있고 절대 피임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제가 16세 때 낙태를 하여 자궁이 심하게 손상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유산한다면 평생 불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여 나는 그와 임신에 대하여 상의하였습니다. 특이하게도 그 사람은 나에게 매우 친절했고 다정한 말투로 아기를 없애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낙태 경험을 했고 처음에는 그 사람에게 속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낙태를 하지 않겠다고 굳게 말했습니다. 만약 낙태를 또 하게 되면 앞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그냥 낳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책임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당신과 결혼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기를 키우는데 돈을 주면 됩니다. 그러나 그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가 이혼한 후 정식으로 결혼한 후에 아이를 갖자고 했습니다. 나중에 나는 그가 모두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내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로 자신에게 문제를 일으킬까 봐 두려웠고 내가 아이를 낳으면 공장장 자리를 잃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문제가 없도록 만들고 싶었고 아이를 갖지 않기로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과는요? 이번에는 저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그를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로 아기를 갖고 싶었습니다. 내가 결심한 것을 보고 그는 불안해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나에게 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로양의 집을 사주겠다고 했지만 나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나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공장의 기술자가 퇴직하여 공석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는 복리후생이 매우 좋습니다. 정식직이고 존경받는 직위입니다. 급여와 상여금은 일반 근로자의 세배입니다. 저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기술 중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10년에 한 번밖에 안 되는 좋은 기회인데 내가 아이를 낙태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그 자리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속을까 봐 두려워서 그 일이 어떤지 확인해봤습니다. 모든 정보를 보여주셨는데 정말 그런 자리가 있었고 요건을 충족했어요. 그때는 이 일만 하면 인생에 아무런 걱정도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이를 가질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평생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잠시 고민했지만 동의하고 낙태를 하기 위해 신안병원에 갔습니다. 낙태를 하고 나서 몸이 너무 약해져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의사는 여러 번의 낙태로 인해 내 자궁이 이제 종이보다 얇아지고 더 이상 임신 능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며칠 동안 울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나는 또 쏟았습니다. 취직 못했어요? 네. 퇴원한 후 공장에 새로운 기술자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너무 속상해서 기술자 사무실로 달려가 보니 라우딩의 딸 쉬아우딩이었습니다. 라우딩에게 따지러 갔습니다. 내가 아이를 낙태한 것을 라우딩이 보고 말했어요. 험상궂은 얼굴로 난 그냥 여자랑 장난한 거야. 너랑. 당신에게 거짓말을 해서 어쩌지? 나에게 왜 속았을까? 당신은 여전히 개년이고 그럴 자격이 없어. 내 딸은 충분한 자격이 있어. 너는 여전히 임시직 직업을 가지고 있어. 말을 안 들으면 그 자리마저 갖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미 낙태를 했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나? 내가 너와 놀았다는 어떤 증거가 있나?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비틀거리며 공장 장치를 뛰쳐나갔습니다. 그 당시 내 생각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 놈이 딸은 괜찮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 놈이 딸을 가장 좋아하지 않나요? 나는 그녀를 죽여 평생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공감할 만하며 라우딩은 실제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고 싶으면 라우딩을 죽였어야 했다. 쉬아우딩 씨는 결백하다. 그녀는 당신에게 살해당했다. 그녀가 억울한 일을 하였는가? 게다가 라우딩이 당신을 유혹하고 속여서 낙태를 하게 했는데 그 놈은 개자식이지만 사형죄는 아니죠. 또한 조릴리는 여전히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를 이용해 사람을 죽이면 그의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조릴리는 두부를 팔아서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한 엄마가 있다. 당신은 개인적인 원한으로 남의 아들이 죽게 됐는데 당신이 이 어머니에게 당당합니까? 말해보세요. 당신이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면 라우딩이 더 나쁜 사람인가요? 이 말을 듣고 임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1992년 임설과 조릴린이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항소했고 2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수감 중 구치소에서는 임설에 대한 동정심으로 그녀를 잘 대해줬습니다. 그녀가 필요한 것을 충족해줬으며 심지어 그녀가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공개 사형장에서 임설은 목이 마르다고 말했고 젊은 경찰은 자신의 돈으로 그녀에게 음료수를 사다 주었습니다. 사형 직전까지 임설은 매우 차분했습니다. 반대로 조릴린은 너무 떨어서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조릴린은 계속해서 임설을 쳐다봤지만 임설은 조릴린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1992년 신한영 공개 사형장에서 임설과 조릴린은 거리에서 총살당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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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